자, 좀 이어서 네, 제가 한번 돌려 볼게요 아, 대한민국이야! 아, 좋다! 느낌 좋은데요? 잠깐만! 한글 369 뭐죠? 이게 뭐지? 하나, 둘, 이거 맞죠? 네, 맞아요. 해봐. 그냥 1, 2, 3을 하나, 둘, 셋, 한글 1, 2, 3도 한글이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이제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룰이니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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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테크닉에서 하시고 꼴지만 안 하시면 벌주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많아?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마실 것 같아요 그러면 369, 하나, 둘, 연습해야 하나 하면 되나요? 안 되지? 안 돼요? 게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아, 예예 연습을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69죠 셋, 여섯, 아홉, 셋, 여섯, 아홉 셋, 여섯, 아홉, 셋, 여섯, 아홉 1, 1